비상금 마련은 골드뱅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드뱅크입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증하여 많은 분들이 저희 골드뱅크를 찾아주고 계신데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휴대폰으로 배달을 시켜 먹거나 온라인 쇼핑 등을 통틀어서 휴대폰 소액결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액결제를 현금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즉시 이용 가능한 비상금 서비스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온라인으로 현금 마련하는 통신 비상금 서비스인데요. 먼저 SKT, LG, KT 이 3개의 통신사를 사용 중인 모든 분들은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액결제 월 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23년도부터 휴대폰 소액결제가 일반적인 배달이나 쇼핑에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비상금 전용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 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면서 본인 명의 휴대폰만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통신비상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의 경우에 대출이 아닌 상품권을 매입하여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입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매입 수수료가 결코 저렴한 건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리기도 싫고 당장 현금은 필요하고 이러한 꼭 필요한 상황에서 고민해보시고 언제든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돼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하는 방법,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 도움 드릴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바로 비상금 입금해 드리면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